히든싱어 제15대 가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1승 자리 놓고 두 가수분이 대결 펼칩니다 오늘 1승에 도전하는 히든싱어 먼저 누굴까요? 20대까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뒤늦게 사표내고 가수를 시작했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고향 내려가서 아버지 병관으로 하면서 농사 지었대요 이후에 가수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나가 우승하면서 인생 바뀌었고요 최근엔 미스터 트롯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데뷔 9년차 가수 신성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미스터 트롯의 가수기 보이즈 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이시구나 이어서 만나볼 힘든 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친구들하고 모여서 공연팀 만들고 활동을 했고요 이때 국내 최고의 창작 가요제인 현인 가요제에 나가서 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후 1년 넘게 걸그룹을 준비했지만 데뷔 직전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엔 새로운 장르의 도전장을 내밀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데요 데뷔 8년차 가수 황후씨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요제의 퀸이 되고 싶은 가수 황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이름이 다들 예명이시죠? 신성 황후 네 맞습니다 두 분 인사 처음 보시죠? 네 처음 봤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렇게 보니까 이름답게 진짜 고품격이네요 얼굴이 황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가열 선생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아 추가열 씨가? 네네네 제 곡도 추가열 선생님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추가열 씨 나랑 너무 겹쳐요 전화번호 지우세요 그거 저한테 곡 받으세요 그럴까요? 저는 장명소 선생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아 장명소 선생님? 오늘 다 이름이 두 글자예요 신성씨 황후씨 우리 여기 대장씨 우리 유튜브로 보시면 대장씨가 누군지 아실 수 있습니다 신성씨 그러니까 신성일 선생님 고신성일 씨 생각이 나는데 신성일 씨 묻지 않게 아주 준수한 의무를 너무 감사합니다 신성씨 갖고 계시네요 저도 항상 뉴스에서 뵙다가 오늘 또 여기서 뵙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중후한 매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만하세요 신성씨 어저께 미스트로 봤습니다 네 어제 생방송 결승전에 이렇게 초대받으신 거죠? 네 방청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살짝 쉬었습니다 아 누구를 응원했어요? 저는 다 응원했습니다 7일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게 되면 직접 앞에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출연했던 그런 참가자이기 때문에 마치 부를 때 내가 저기서 불러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이었어요 맞아요 가수는 무대 밑에 있으면 안 돼 그래도 동질감 동지애 같은 게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몇 달 동안 같이들 하셨을 테니까 네 같이 막 땀 흘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짠했어요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힘든 싱어 허리켄 라디오 매주 금요일날 하는 이 코너 시작한 지 2년이 넘었거든요 네 영탁씨하고 이명웅씨 그 다음에 이 오빠 뭐야 부른 요요미씨 다 여기 힘든가요? 힘든 싱어 힘든 싱어 힘든 싱어 잊어버렸네요 힘든가요? 정신 안 차리시면 좀 쉬세요 다 여기 출신들이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고 두 분 좀 유념해 주세요 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김미수 청취자께서 추가열만 선생님이냐 김태훈 작곡가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열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제 거 복수해야 됩니다 지금 나 먹고 살기 바빠요 지금 힘든 작곡가입니다 추가열 씨 얘기 나온 김에 저도 깨알 홍보해야지 5선 여인 작곡자가 또 추가열 씨 네 네 네 네 네 자 황우 씨 보니까 가요제 수상 이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현인 가요제도 있고 네 어디 어디 나가셨어요? 우선 현인 가요제 제일 큰 게 이제 제 9회 현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추풍령 가요제 금상 하만 천여 백사권 가요제 금상 보령 머드 가요제 금상 네 이상 계속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까지 다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구나 많으니까 다 적어오셨네요 네 자 70형님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1구야 노래 안 듣냐 알겠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두 분 모두한테 나 이런 가수다 직접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신성 씨부터 해볼게요 30초 시작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금메달로 활동 중이고 있는 가스키 보이즈 신성이라고 합니다 뭐 노래에 따라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애인에게 혹은 여자친구 아내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세레나베 같은 노래거든요 후렴구에 보면 달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자를 보면서 달링 달링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달링 네 그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그 여자에게 금메달을 걸어줘서 내 여자를 만드겠다는 네 그런 뜻입니다 금으로 유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노래로 김중배의 다이아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맞습니다 이 지금 들으시는 노래가 활동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2014년 9월에 나와가지고요 현재 한 5년 5년째 5년째 이렇게 열심히 활동 중이고 있습니다 노래라는 거는 뭐 금방 뜨는 곡도 있지만 뒤늦게 터지는 곡도 있거든요 역주행하는 노래 맞습니다 요즘에 좀 미스터트롤 나오면서 좀 이 노래가 많이 사람들께서 들어주셔가지고 조금 많이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성씨 여기 출연하기 전부터 네 부시적부터 신성 나온다고 네 네 문자에 막 올라오면서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는 밀어가지고 안 되면은 네 어 제가 코코 하나 써 네 예코 하나 좀 주십시오 황우씨의 이제 30초 PR도 들어볼게요 황우 이런 가수다 지금부터 30초 PR 스타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요계의 퀸이 되고 싶은 황우입니다 저는 2013년 제9회 현인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후에 여러 가요제 수상을 이어 오다가 2016년 플레임이라는 텐스 곡을 발매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에 2019년 드디어 지금 듣고 계신 이 곡 우리 추가열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 지어주신 바로 가면이라는 곡입니다 앞으로 이 가면이라는 곡으로 다양한 활동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 황우 꼭 기억해 주세요 꼭이요 네 아니 이 지금 들으시는 노래가 가면이라는 노래잖아요 네 근데 장르가 좀 독특한 느낌이에요 네 그쵸 트로트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올뽕은 아니고요 좀 약간 90년대 댄스가유의 귀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찬이 김현정 조금 더 옛날로 가면은 민혜경 이은하 이런 쪽으로 지금 롤을 잡고 있습니다 컨셉 좋네 제가 또 완뽕은 안 돼서 저같은 아저씨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긴장되시죠? 네 살짝 사탕 하나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신성씨는 뭐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대결에 앞서서 힘든 작곡 김태현씨가 오늘 대결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래요? 아 제가 지금 황우씨는 잠깐 대화를 알아보니까 텐션이 오늘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벌써 정신이 바짝 들어오네요 텐션이 있는 우리 여자 가수 분과 뭔가 이 차분한 중점이 매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차분하시죠? 네 좀 차분합니다 이런 대결이 아니니까 살렸다 죽였다 목소리 멋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꿈도 좀 꿔봤었습니다 중점이 좋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늦게 저는 되게 차분할 줄 알았는데 골 때리네요 75살 형님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 70살 동생 내가 경고했지 읽고 기죽이지 말라고 75살 형 우리 신성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75살 형 중점으로 잠시만요 지금 그 자막이 안 보여요 자막이 안 보여요 제가 너무 옆에 있어가지고 자 청취자 여러분 직접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tbs 앱 50원 일회 문자 샵 연고일로 신성 또는 황우 황우 또는 신성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십시오 자 첫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지금 3시 19분인데요 신성씨 노래부터 들어볼 건데 어떤 곡이죠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벽시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이크에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고장난 벽시기 김태현씨 이번 선곡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갈고 나오셨네요 그렇죠 이거 맨 처음에 멜로디 세워라 할 때 어떻게 부르죠 세워라 이 곡 소리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첫 곡입니다 신성씨가 부릅니다 고장난 벽시기 박수 박수 한번 들으십시오 네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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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아주 시원하네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던 한 두 번 사랑땜에 울고 났더니 울고 났더니 저와 큰 커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기에는 멈췄는데 저 세월은 고장난 벽시기에는 고장도 없네 저 세월은 고장난 벽시기 고장난 벽시기 가고 있느냐 나를 보인 사람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뜬주름 쫓아가다 돌아왔더니 어느새 흘러가 점주 포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포장도 없네 포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포장도 없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보세요 아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자 황호씨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황호가 부릅니다 사랑참 박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사랑 참 힘드네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참는 게 더 쉬워요 들리나요 사랑아 내 슬픈 사랑아 보이나요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네 9245님께서 황호 너무 좋아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참는 게 더 쉬워요 참는 게 더 쉬워요 내 아픈 사랑아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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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픈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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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박수 치는 시간 이제 박수 치는 시간 이제 박수 치는 시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무 고음 열창을 해주시니까 황호 씨 조금 누워서 좀 누우세요 뒤에 가서 진짜 열창에 아주 소름이 제가 막 돋을 정도였어요 아주 애절하고 그렇죠 아 그랬나요 감사합니다 한 청취자께서 노래에 빠져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네요 우울한데 두 가수분 노래 행복해집니다 황호 씨 라디오 뚫고 나오겠어요 폭풍 성량 최고 감사합니다 자 힘든 싱어 저작자 힘든 작고 김태현 씨 두 분 1라운드 노래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아 의외로 되게 그 신성 씨가 저는 이렇게 좀 얌전잠전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도 텐션이 있으시네요 오늘 제가 지금 지적이 예상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되게 얌전하실 줄 알았어요 텐션이 있어서 오늘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는 텐션 텐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텐션 텐션 네 얹혀가는 겁니까 살짝 묻어가겠습니다 짠내내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바로 두 번째 대결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황후 또는 신성 신성 또는 황후 이렇게 적으셔서요 TBS 앱이나 50원 유리한 문자 샵 연고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씨 두 번째 어떤 노래입니까 이번엔 남진 선생님의 미워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가서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태현 장부모님 두 번째 성공 청취자들께서 어느 부분에 주의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까 그 중저음이 참 돋보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키 올라간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면 라 보통 솔 파 이 정도인데 저분은 미 이상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어울려 아주 알겠습니다 신성 씨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신성이 부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박수 박수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심장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고 난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은 미워도 다시 한 번 안녕 미워도 다시 한 번 얼차하고 있습니다 시금맥기시요 미워도 다시 한 번 너무 좋은데요 나만이 가야 가는 그 사람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았을 땐 미워도 다시 한 번 안녕 남진 씨도 이 커리켄 라디오 이 스튜디오에 한 번 출연하신 적이 있었어요 남진 씨가 노래하는 거 눈으로 안 보고 귀만 들으면 그러니까 이 가수들 잘 아시는 레전드들 분의 장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 할 때 미를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음에서만 놓으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신정 씨 김재현 작품의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워낙 전문적인 얘기라니까 웃자고 그러는 건데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19 앵디께서도 아까 조금만 보여주세요 이생명 다 바쳐서 이생명 다 바쳐서 요음이에요 요음 이생 이생 조금만 해주세요 그걸 뭘 해요 조금만 불러봐줘 저음 하라고요? 저음이 되나 안 돼야 안 되죠 저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생 오 되네 이생 오 되는대다든지 됐고요 자 청취자께서 오 중저음 죽여주네요 목소리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황호 씨 두 번째 도전곡입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곡은? 소찬휘의 티알스입니다 이 노래도 하수 준비해 주시고요 어때요 김태희씨 소찬휘씨 이 노래도 힘든 노래 아니에요 황우씨가 살짝 기가 죽어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봐도 장난이 아니에요 문자들하고 너무 많이 푸신 것 같아요 황우는 좀 덜 푼 것 같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어려운 노래인데 진짜 마음껏 소리 지르시면서 한번 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라는 뜻이죠 티알스 준비되셨어요 황우씨 황우가 부릅니다 티알스 박수 2종까지 하시네 자 안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황우의 춤을 보고 싶다 유튜브 티비에서 티비로 들어오세요 네 허리테인 라디오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른 애 노우죠 저 황우와 함께 파이팅 해볼까요 이거 개업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넌 그렇게 날 놓아줄 수는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쉽지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난 너를 알은 마음이 아파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금방 내게 미련 보이지만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마 나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말 잔인한 여자라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이 나는 내 안에 있어 길진 않을 거야 슬픔이 가기까지 영원히 아 잘 알다 잘 알다 황우 히어스 자 황우 지금 완전히 풀렸습니다 지금 네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젠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두 번 다시 넌 너를 찾지 마 너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가져가 내게서 너만 너의 사랑은 모든 게 집착인 걸 너도 알고 있잖아 지독했던 사랑 다윈 모두 지워버려줘 웃기진 않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차라리라 뚝 차라리라 황우의 티얼스 엄청 잘 들었어요 황우씨 컨디션 돌아왔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두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티얼스 대 미워도 다시 한번 고기압과 저기압의 대결 황우 한 표 주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고기압 대 저기압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고음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저음이 좋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봄날쇼가 나른한 시간이지만 힘든 싱어 신성 가수 황우 가수 두 분 때문에 기도 즐거웠고 잠도 확 달아났습니다 오늘도 힘든 무승부 무승부로 다음주에 한 번 더 듣고 싶네요 김경래 피디가 그런 성격 아니죠 저분 냉정합니다 승부를 가리는 미스터트롯 신성 예산군의 효자 아들 화이팅 동곤이 형이 항상 응원합니다 동곤이 형이 누구에요 동곤이 형 네 동곤이 형 예산의 분명히 동곤인데요 아 동곤이 형이 항상 응원한다 그러니까 신성씨의 동생 뻘이 이제 격려 문자를 보낸 거구나 동곤이 형 하긴 파이팅 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동명 2인인 것 같아요 예산이세요 고향이 네 충남 예산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족들 계시고요 네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좀 제가 실례할지 모르겠는데 자꾸 계속 신성씨랑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보니까 그 신유씨 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좀 잘생긴 신유 쪽으로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보다는 신유 선배가 더 잘생겼습니다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신유씨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좀 잘생기세요 누가 더 잘생겼는지는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야 우리 항우씨 아까 노래 그 티어스 고음 괜찮았나요 엄청 올라가는데 네 진짜 소름 돋는다고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눈이 나빠가지고 지금 안 보이네요 목소리가 막 성층권까지 막 올라와요 감사합니다 성층권 오랜만이다 감사합니다 신성씨가 약간 예능끼가 있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예능 좀 이렇게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을 싫어해요 왜요 언제든지 자리가 바뀌고 불안해 이런 분들 보면 한 청취자께서 김태현씨 은근히 추가열 라인 견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추가열 공만 아니었으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 이런 추가열 씨는 지는 애죠 그렇죠 그렇죠 뜨는 애는 누구 저입니다 김태현 작곡가로서 제가 뜨고 있습니다 신성씨 아까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농부가수다 이런 애칭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농사를 지으셨어요 정말로 평소에 저희 집에 농사를 지을 때 채소 농사를 짓습니다 열무 농사도 짓고요 쪽파도 짓고 그쪽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배추도 많이 심고 좀 쪽파가 유명하고 또 사과도 유명했는데요 요즘엔 좀 방울토마토도 많이 심으시고 또 수박 뭐 딸기 이런 것도 많이 심으십니다 아 난 쪽파 같은 거 막 나오면은 네 압해주고 싶다 쪽파 아 쪽파 지금 뭐 예능 대결하는 거예요 네 저 분한테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성씨 근데 그 농부 가수라는 그 별명도 있지만 네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요 어 한 지금 이제 횟수가 넘어갔으니까 3년 전에 네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아이고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생활하셨다가 네 퇴원하셨는데 그때 유독 좀 집안에 우한이 많이 끌었었어요 네 갑자기 또 이제 저희 가족이 다 교통사고 한 번 또 났었고요 네 그 뒤로 또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께서 목에 뭔가 좀 만져진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그 갑상선암이 이제 임파선까지 전이가 많이 된 바람에 수술을 좀 크게 하셨거든요 네 네 또 제가 이제 미스터트롯 한참 나올 때 또 교통사고를 또 당하셔가지고 최근 일이시네요 그건 네 그러면 그 그런 아버님을 위해서 뭐 제 생각에는 방송을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아침마당도 나가시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래도 그동안 또 하고 싶었던 말이나 하지 못했던 말 그런 걸 방송을 통해서 짤막하게 좀 준비를 해줄 수 있겠죠 네 아유 일단은 아버지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실 건데 물론 어머니도 같이 듣고 계실 건데요 지금껏 제가 한번 이제 나이가 36인데요 네 아버지 한번 부르시면서 네 아버지 제가 36년 동안 진짜 제대로 한번 이렇게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꼭 효도를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많이 제가 진짜 잘해드릴 테니까요 아프시지 마시고 꼭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자 황호씨는 가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어 저는 일반적인 이제 식당 알바보다는 약간 판매 알바 쪽으로 했어요 뭐 명절 설 세트나 마레이터 뭐 사탕 뭐 이런 거 홈쇼핑 같은 데서요? 아니요 홈쇼핑은 나중에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고요 예 그냥 마트 일반 마트에서 이렇게 뭐 특별 기간이 있잖아요 화이트데이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은 상품 앞에서 이렇게 네 사탕 한번 보시고 가세요 뭐 이렇게 아까 티얼스 부르실 때 앞에 부분 뭐죠? 앞에 부분 잠깐만 해봐주세요 약간 나의 있던 식으로 해보세요 음악이 나온다 시작 네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날은 해놓으죠? 아 저 황호와 함께 파이팅 해볼까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목소리가 들리시더라고 이렇게 또 멍석 깔아주고 시키시면 네 저희가 이게 짜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급으로 제가 했습니다 애드립으로 그래서 다 파셨어요 그렇게 파실 때는 아 그렇죠 어 진짜로?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니 하고 이렇게 반대 같은 건 안 하셨어요? 그렇죠 어 막 엄청 심하게 반대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그냥 대신에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뒷바라지는 안 한다 그럼 우리 황호 씨도 네 네 네 신성 씨처럼 그럼 어머님한테 네 한마디 전하는 말씀 이거 울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우는 거 안 좋아해요 네 네 네 미처 하지 못했었던 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어 지금 또 저 뭐냐 얼마 전에 또 사고가 나셔가지고 이번에 계세요 어머님이요? 근데 다행히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 노래 깔면 안 돼요 왜 신성 언니가 안 깔아주고 왜 이 사람만 깔아주는 거야 진짜 네 엄마 어 맨날 안 울기로 했잖아 안 울기로 했잖아 어 맨날 성질만 내서 미안해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게 사랑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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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왜 울어요 진짜 방송 중에 아유 지금 갑자기 다 눈물 빠져나가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닥동같은 눈물을 툭툭 신성 씨 그 미스터트롯 하면서 왜냐면 제가 지금 화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2분 대사인데 네 우리 1910 대사인데 미스터트롯 하면서 가장 그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짧게 뭐 마스터 때도 되게 기억이 남는데요 저는 팀전할 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팀전할 때 네 왜냐면 각 각자 그 서로들 무대를 하다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할 때 그때 돈독한 그런 그 애를 느꼈거든요 동지애 같은 거 네 동지애 같은 거 형제 같은 것도 느끼겠더라고요 네 엄청 느꼈습니다 없는 정도 생길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이렇게 이끌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저희 장민호 형님께서 또 리더시다 보니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진짜 동생들도 뭐 반발 없이 진짜 잘 따라줘가지고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황호 씨도 이제 그만 오시고 뚝 뚝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무대 있습니까? 아 저는 오늘 또 신성 선배님 보니까 미스트롯이 나가고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자 버전 또 2가 나오면 꼭 도전을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댈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서바이벌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70 제작진 30% 합쳐서 우승자 뽑습니다 우승자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본인 노래가 오늘 끝곡으로 나갈 거고요 신성 대 황호 황호 대 신성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분의 선을 들어줬을까요? 힘든 작가와 김태현 씨 발표해 주세요 아 오늘 아주 그냥 남남북녀처럼 너무 잘 따로따로 있지만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정말 간발의 차입니다 세상에 거의 한 표 두 표 차입니다 한 표 두 표 차 우리 제작진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입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안 해요 신성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왕관 좀 뭐 착한 왕관입니다 미스터트롯데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여기서 쓰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황호 씨는 미스트로트에 나가셔가지고 꼭 왕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왕관을 쓰겠습니다 자 우승소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오늘 이렇게 힘든 싱어 제가 경연하는 아 또 경연인가 했는데 지치거든 네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진짜 우리 황호 씨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간만에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경연이긴 하지만 재미있다고 놀자는 경연이에요 이게 경연이긴 한데 또 이게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상을 또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제작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황호 씨도 아깝게 우승을 놓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면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이 떨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좋은 자리에서 또 제 노래 또 부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첫 도전에서 저 탈락하셨으니까 다음에 패자부활전에 네 꼭 나와 주셔야 돼요 네 자 오늘 끝곡은 오늘 챔피언 신성의 사랑의 금메달 이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신성씨 황호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힘든작가 김태현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하면 이만 다 소리쳐주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 안녕 1부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1부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